40에서 50대 전문가나 기계 제작 회사, 사장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형 정밀 DC 기어 모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의 실용성과 효율성에 집중하며, 제품 선택과 유지 보수에 있어 높은 수준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첫째, 소형 정밀 DC 기어 모터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여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된 연구 자석으로 구성되며, 모터의 외부 케이스를 형성합니다. 전기자, 아마추어라고도 불리는 회전축에 부착되어 전류를 받아 회전하는 부분입니다. 3. 브러쉬는 전기자와 접촉하여 전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커뮤테이터는 전기자의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브러쉬와 연결된 회전식 스위치입니다. 모터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자석의 자기장 내에서 힘을 받아 회전합니다. 이 회전력은 다양한 기계적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둘째, 소형 정밀 마이크로 DC 모터는 그 크기와 효율성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1. 의료기기로 수술용 도구, 치과 드릴, 휴대용 진단 장비 등 2. 자동차에는 창문 조절기, 시트 조절기, 전동 미러 등 3. 가전 제품으로는 카메라 줌 렌즈, 개인용 펜, 전동 칫솔 등 4. 로봇 공학에는 로봇 8 로봇 청소기, 교육용 로봇 등 주로 사용됩니다. 셋째, 적절한 모터를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 요구 사항으로 사용하려는 장치의 필요 전력을 고려하여 모터를 선택합니다. 2. 크기 및 형태는 설치 공간에 맞는 크기와 형태의 모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3. 모터가 필요한 토크와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모터 전압이 시스템과 호환되는 전압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유지 보수 팁. 모터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는데 먼지와 이물질이 모터 내부에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2. 모터 수명에 직결되는 윤화류 점검을 해야 하며 이동 부분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윤화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충합니다. 3. 전기 연결 점검은 모터의 전기 연결이 안정적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4. 온도 체크로 과도한 열로 인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 모터의 온도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정보들을 영상 콘텐츠에 포함시켜 전문가와 사업가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그들의 기술적 요구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인간 사업의 전기 연결 점검은ắc